야,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? 알면, 알면 뭐 달라져?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, 달라지려고! 네 노력은 고작 그거야? 노력해서 세상 일 다 잘되면 사람들이 이러고 살겠냐? 야, 이슈! 야, 너 진짜 나랑 하고 싶은 게 뭐야? 뭐? 너 이말로 뭐 하고 싶은데?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듣기도 싫다 도망가는 건 너잖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선타기하면서 나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? 꺼져 뭐? 나 다 좋아해 아멘